촛불 집회 촛불 집회, 추모 집회 이름으로 이렇게 열렸지만 그 촛불 집회는 어김없이 윤석열 태진이라는 그런 구호가 등장한 모양입니다 참가자 동원에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연류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일날 열렸던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외친 촛불 시위대 윤석열 태진, 국힘 해체, 이제 싸움 시작 정치 구호가 바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런 추모 집회에서 터져나왔다 가장 최근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윤석열 태진 촛불 집회, 민주당 조직도 전국서 참가자를 동원했다 송영길과 박홍건 원내대표입니다 포함한 텔레그램 방석, 지폐 공지, 동료, 단톡방을 개설한 사람은 이재명 대선 캠퍼 선대본부장 논란이 일자 이재명과 송영길은 무관하다 5일 추모 집회는 취소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야 정치 공작이 워낙 능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재미를 봤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안 노리겠습니까 기회를 윤석열 정권이 지금 남은 지가 긴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좋은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정권을 넘어뜨릴 그런 의지를 필요하겠죠 이번도 좋은 기회라고 본인들이 아마 보는 모양입니다 조직의 지난 8월부터 서울 도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주파마다 열리고 있고 집회의 주체자는 표면적으로 조국 백서 저자와 운동권 인사 등 재야 세력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조직도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자를 동원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조직의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의 상임 본부장이었고 그가 집회 공지와 참가 동료 등에 활용하는 텔레그램 1번 방에는 민주당 송영길 정당대표와 박홍건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역 의원 최소 10명 전국 각지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군구 의원이 최소 수십여 명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뭐 뻔할 뻔 짜지 않습니까 조선다카미 확인한 결과 이 대화 참여자 명단에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송영길 전 당대표를 비롯해서 박홍건 원내대표 김남구 국김두관 김용민 도종환 문진석 박용진 박주민 윤호중 이수진 임오경 임종성 장철민 정승호 정청래 진성준 의원과 최민희 김진애 전 의원 등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하도 많이 분석해가지고 여기 박홍건 아마 중남구일 겁니다 김남국 김두관 이런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이름 나오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가운데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조작을 통하지 않고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까 당선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병호 tv에서는 송영길 박홍건 김남국 김두관 김용민 박용진 박주민 윤호준 이수진 정청래 진성준 이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2020년도 4.15 총선 선거결과 분석은 다 공병호 tv를 통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몇 퍼센트 빼앗아다가 전산을 이용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했는지 김두관 김용민 박용진 박주민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조작률만 다소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국회의원 빻지를 달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앞으로도 취하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합바지로 보는 거죠 우섭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섭게 안 보겠습니까 아주 바보 천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가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항소그룹님처럼 다 가짜 국회의원들인 거죠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빻지를 달았는데 선거 부정을 어떻게 했는지 다 제야 전문가하고 신민디님의 도움으로 가지고 몇 표를 빼앗은지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대한 악을 밝혀서 발본 세곤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할 어떤 의지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어떻게 보는가 합바지로 보는 겁니다 그냥 천치로 보는 거죠 바보로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섭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방송 공병호 tv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녹록하게 보이면 상대방이 갖고 논다고 갖고 놀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우섭게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뭡니까 벙신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면 백발백중 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정상적인 투표를 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8일 날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이 사람 부정선거 했잖아요 무슨 양남양주 어딘가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단상에 서가지고 출범한 지 여러분들 몇 개월도 안 된 그런 정권을 항해 대통령을 항해서 당신 퇴진시키겠다 이렇게 공갈을 빵빵 치는데 공갈 치는 놈도 문제지만 이렇게 공갈을 치도록 방조한 사람들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김용민 씨 입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김용민이 이렇게 했으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게 김용민의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전투표를 전산적으로 조작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주강덕 국회의원한테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8에서 18%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한테 대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남양주시 병에서 김용민은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8% 미래통합당의 주강덕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8%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 공상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신민디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수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뺄셈을 한 거 아닙니까 차익값이 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남양주시 병에 여러분들 시민들이 다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김용민에 대한 지도가 사전투표에서 최소 8에서 18% 정도 당일투표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조작을 그냥 밝힐 의지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벙신 취급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합바지 취급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이 단상에 서가지고 윤석열 5년 못 채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도록 누가 방조했습니까 어느 벙신이 여러분들 방조를 했습니까 어느 덩신이 방조를 했습니까 합바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밖에 나가서 실컷이든 두드려 맞고 여러분들 자식이 들어오면 부모가 속이 확확 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표를 줄 때는 좀 야무지게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를 준 거 아닙니까 허우대만 멀쩡해서 야무진 게 안 보이니까 이런 가짜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네 5년 안에 그냥 그만두게 하겠다 이렇게 큰소리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벙신 같은 짓을 왜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용희씨가 한용희씨입니까 배대용님이 다음 총선에 이기잖아요 다음 총선을 어떻게 배대용씨 이깁니까 배대용씨 다음 총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정신줄을 놔두면 그냥 이만주만 나온 줄 아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인 6월 1일 지방선거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데 무선수로 조작을 안 한단 말입니까 제발 여러분들 좀 정신 좀 체리고 살지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에서 와서 이런 볼 정도 되면 그 정도 생각이면 들어오지 마세요 다음 총선을 어떻게 이겨요 다음 총선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사람이 좀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17년도 조작했다 2018년도 조작했다 2021년도 조작했다 2022년도 두 번 조작했다 2024년에는 조작 안 할 것이다 이런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다음번 반드시 조작하겠죠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작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21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광덕 미래통합당 여름 국회의원한테서 30%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30%를 빼앗아서 김용민이 그냥 삼킨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중앙선거 관련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30%를 빼앗아서 넘긴 것이 포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양주 병에서 총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총 23.1%를 조작한 겁니다 23.1% 표만큼 이동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사전 투표 득표율 58% 당일 투표 득표율 46% 여러분 남양주 병에서 김용민 후보가 사전 당일 투표의 46%를 받았는데 사전 투표가 58% 득표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표를 어마어마하게 먹으니까 전산적으로 쑤셔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58%가 나오잖아요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당일이 46% 득표율이 나오면 사전 득표율도 46%가 나와야 되잖아요 11.6%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보고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냥 묻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여러분들 국회의원 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주광덕이 모르겠습니까 흔히 알죠 검사했고 국회의원 한 번 해먹었는데 선거 조작 본인 알 거 아닙니까 주광덕 여름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51%입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39% 어떻게 나옵니까 당일 투표가 51%가 나오면 사전 투표 득표율도 51%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뭡니까 표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 투표 득표율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는 11.4%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남양주 병에서는 김용민 후보가 승리한 것은 다른 탓이 아니고 사전 투표를 조작한 거 아니에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3.1% 표를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정을 했으니까 모든 동마다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붉은색이 여러분들 차이값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김용민 와부업 플러스 12% 그 다음 여러분들 동네 8% 18% 14% 16% 12% 어마어마하게 사전 투표 득표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동 단위로 집어넣어준 겁니다 주광등은 다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8% 완전히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차이값이 10% 넘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작은 동 밑에 있는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구해보게 되면 0에서 3%를 넘는 값이 많이 나오면 100% 조작을 한 거죠 남양주 병에서는 18 12 6 8 18 14 1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그냥 당신 물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뻥 치는 겁니다 이거 맨정신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살겠습니까 합바지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죠 서슬퍼런 합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범법 사실을 뭡니까 규명해내겠다고 그렇게 확신한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거 조작한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뇌란죄입니다 뇌란죄 뇌란을 범한 자들을 전혀 뭡니까 감방에 천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합바지를 여기는 거죠 딴 게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가 다 합바지인 겁니다 벙신들인 거죠 바보들인 겁니다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나서 가지고 고함치는 겁니다 윤석열이 네 5년 밑에 그만두게 하겠다 이런 거죠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인 거죠 증거가 어딨냐 이거 뭐 중앙선거관리비니가 발표한 자료보면 이게 다 증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맹백한 범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범죄를 소탕하지 못한 그런 죄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대와 후손들이 두고두고 치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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